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 우울, 불안, 번아웃,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는 멘탈관리 프로젝트, 게일가제지음, 소년선 옮김, 현대지성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게일가제 게일가제 박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진 의사들을 상대로 이 책에 나온 회복탄력성 원리를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그의 도움을 받고 내변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의사들의 의사로 불린다. 그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극복해냈고 이를 계기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정심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버드 의대 코칭 연구소 설립 멤버이며 국제코칭 연맹 공인 마스터 코치이다.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잭 콘필드, 타라브렉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마음챙김 명상 전문 강사이기도 하다. 명상, 뇌과학, 긍정심리학, 감성지능 등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훈련법을 개발해 효과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 의대 가이드에 실린 논문 알차이머 간병인을 위한 마음챙김 지원은 미국 CNN, ABC, NPR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오프라 윈프리가 발간한 오 더 오프라 매거진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되어 많은 이들에게 타인을 둘러보려면 먼저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미국 코넬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 업스테이트 의과박사 과정을 졸업한 뒤 하버드 의대 의료윤리 펠로우십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하버드 의대 부소 브리건 위민스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했고 지금은 하버드 의대 조규수 겸 브리건 위민스 병원 부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들어가며 회복탄련성의 달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직장 상사에게 꾸질함을 듣거나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도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간절히 바라던 일을 당장은 이루지 못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괴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내의 평정심을 되찾는다. 삶의 조건은 변한 게 없지만 달라진 점 하나가 있다. 내적인 힘을 갖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이다. 달인처럼 능수능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 상삼만 해도 너무 좋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미 충분히 역경과 시련을 겪었을 것이다. 고용불안, 질병, 사고, 이별, 팬덤이까지. 우리는 인생이라 부르는 여정에서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마주친다. 이제 겨우 장애물을 통과하고 인생이 좀 풀리려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막아서고 있는가? 이런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지혜와 같은 내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가끔은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과연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당연히 회복탄력성은 존재한다. 누구나 내면 깊숙이 회복탄력성이 잠재되어 있다. 회복탄력성은 비범한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자질이 아닌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과도 같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회복탄력성에 접근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이 깊고도 굳건한 힘을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다. 여건 관리에 필요한 힘과 도구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 당신 안에 원석처럼 묻혀있는 회복탄력성을 발굴해야 한다. 어떻게 이 힘을 꺼냈을지, 어떻게 이 도구를 갈고 닦을지에 관해 현대신경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나는 당신과 그 힘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려 한다. 이 책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심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근 신경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나는 의료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수천명의 사람을 만나보았다. 특히 시안부의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의료인인 신분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중 마음의 고통에 굴복하는 이들도 많이 본다. 반대로 소중한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가치있게 보내는 이들도 보았다. 내가 호스피스 의료인 15년 차였을 때 의료계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이 도입되고 생산성과 수익성만 강조하는 체계로 바뀐 것이다. 그런 탓에 많은 의료인이 자신의 소명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았고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런 의료인들을 돕고자 의료인 전문 코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10년 동안 500여 명의 동료를 코치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동료들이 회복탄력성을 발휘해 시연을 극복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 아울러 나는 전문 명상강사로 활동하면서 마음챙김 훈련을 깊이 탐구하기도 했다. 나도 개인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나는 중3층 가정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달란한 가정이었지만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딴판이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자녀인 나에게 많은 학대를 가했다. 나는 그런 부모님을 피해 학교 공부에 몰두했고 친구들의 우정에 더 많이 기댔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려고 책 속에 펼쳐진 멋진 세상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암울한 가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이 필요했다. 그 당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만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소개할 여러 훈련을 통해 내면의 강점과 선한 능력을 재발견했다. 누구나 회복탄력성을 소유하고 있고 누구나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 SNS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 별다른 위기 없이 근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알고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존재다. 이 책은 일상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강점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실제 인물이 겪은 실현과 성장 스토리가 소개된다. 인생의 도전에 맞서 회복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제시한다. 책 전반에 걸쳐 몇 가지 핵심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첫째, 마음챙김이 중요하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더욱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살펴본다. 잘 되는 일과 강점에 주목하면 인생의 긍정적 요소를 잘 간파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말랑말랑하다. 현대신경과학은 뇌가 매 순간 새롭게 맵핑하고 새롭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희소식은 회복탄력성 훈련의 타당한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많은 선택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역경과 어려움도 많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내리는 선택과 관련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여 시련에 적극 맞설 수 있게 한다.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마음 근육을 깊이 연구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료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 두 가지를 균형있게 제공한다. 책을 읽으면서 부디 하늘이 내린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 그 권리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인생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게일 가제 1장. 누구에게나 회복탄력성은 있다. 1. 회복탄력성은 무엇인가? 회복탄력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잡아서 느려도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이 있는 고무밴드가 떠오를 수 있다. 강풍이 불면 휘어지기는 해도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떠오를 수도 있다. 물론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부러지지 않거나 원상복구하는 능력 그 이상이다. 나는 회복탄력성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우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회복탄력성은 인간의 역경과 도전에 맞설 때 마음의 원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번 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회복탄력성이라는 내면의 원천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난관에 맞서 일어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내면의 힘과 자원, 지혜, 선함을 포함한다.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역경을 뚫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역경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인생에서 역경은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이 있으면 역경에 맞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도록 돕는다. 당신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우물, 원천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우물 안에는 청량하고 신선한 생수가 가득하다. 모든 생명체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다. 잠시 이 우물에 생수를 떠서 마시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생수를 마실 때 어떤 느낌인가? 몸에 긴장감이 풀리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가? 당신이 이 책에서 길어올린 소중한 지혜는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도전에 어떻게 맞설지 알려줄 것이다. 실제로 회복탄력성을 과감히 발휘해 인생의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제니퍼는 다발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예전에는 달리기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지팡이 두 개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다.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제니퍼는 박탈감을 느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교수직을 포기해버릴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아이들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었다. 병이 무엇을 앗아갔든 그녀에게는 교실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27세 제프리는 10대 이후 늘 불안 문제로 씨름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눈치를 보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밤을 지새울 때도 많았다. 손톱은 너무 자주 물어뜯어 짧게 달았고 위계양 증상도 있었다. 수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그는 비로소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마음 챙긴 강자에 등록해 현재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에 대해 차분히 돌아보았다. 머지않아 명상과 요가가 내면의 균형 감각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같은 병을 얻는 사람이 있다. 낙간주의와 자기 공감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과 의기소침, 냉소, 분노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일상의 어려움을 파도타게 하며 파도를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마비되어 사소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과학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이유를 알려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생리, 심리, 사회, 영성, 유전, 가족 등 재반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이 요소들은 사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요소들의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다. 내면의 힘 발견하기 호스피스 환자, 드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명을 만나본 뒤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본석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과거에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새롭게 엔딩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키우는데 유익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 책은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여러 도구를 제공한다. 1장에서는 스트레스와 역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핵심 구성요소와 각각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2장에서는 대인관계와 공동체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3장에서는 유연한 생각을 갖추는 방법을 살펴보고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4장에서는 끈기와 동기부여가 삶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배운다. 5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알아본다. 6장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성장, 건강,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7장에서는 자기 돌봄의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 수업에서는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도 소개한다. 또 일상에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회복탄력성 훈련 방법도 제시한다. 훈련에는 자기 성찰을 위한 개인적인 글쓰기도 포함된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통찰 등을 메모해 보기를 권한다.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배운 바를 복습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2. 당신의 뇌 회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핵심은 뇌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위협에 반응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금 당신의 스트레스 대처 습관이 불완전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대과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 가운데 특히 뇌의 자기재조직화 역량에 관한 신경가소성 연구를 통해 우리는 뇌가 자신의 기능을 스스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뇌의 학습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도구를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 그 원리를 탐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신경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투쟁, 도망, 얼음 반응 인간의 뇌와 몸은 위협과 위험을 만났을 때 복합적이고 기발하게 반응한다. 이른바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다. 작동 방식을 단순화해서 설명해 보겠다. 심한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계가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편도체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위험 반응에 초점이 맞춰진 교감신경계의 신경들은 몸 이곳저곳으로 생리적 반응을 촉발시켜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투쟁하거나 도망치거나 얼음이 되게 만든다. 대부분 투쟁이나 도망이라는 개념은 익숙해도 얼음 반응은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위협에 대한 뇌의 반응을 말할 때 얼음 반응을 빼놓을 수는 없다. 위험에 닥쳤을 때 싸우거나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뇌는 본능적으로 얼음 반응, 즉 부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탈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뇌는 감각과 기억을 마비시키거나 둔하게 만든다. 가령 아동학대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억제하거나 그 기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깊숙이 처박아둔다. 이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은 원시 인류에게 매우 유용했다. 짧은 시간 안에 초집중해 경쟁 부족과 싸우거나 검지 호랑이로부터 도망가거나 덜 복숭이 매머들을 사냥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원수 인류에게는 유긴했지만 현대인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일단 뇌는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 촉발된다. 교감신경계는 사회적 위협과 미래에 대한 염려, 지나간 일 곱식기로도 지나치게 활성화될 수 있다. 머리로는 이 요인들이 사소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본능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회가 좋지 않은 직장 상사가 보낸 한 통의 문자메시지 작기를 건너는 노약자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 드라우마가 된 과거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어떤 일 등 이 모든 것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을 촉발시킨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위험의 원인과는 무관한 상황이나 생각, 기억과 연계된다. 이렇게 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은 회복탄력성이 등장할 공간이 생긴다. 위협을 감지하면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을 일으키고 전두엽이라는 뇌의 영역도 활성화된다. 말 그대로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복합적 사고, 성격 발현,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조절 등 모든 행동의 감독관 역할을 한다. 또한 전두엽은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 목표에 입각해 행동하게 만든다. 생존 본능은 1차적으로 위험상태에 반응한다. 그래서 위험 앞에서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곧장 행동에 돌입한다. 건물에 불이 나면 화재 원인을 고민하기보다 무조건 뛰쳐나간다. 먼저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 활성화되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전두엽이 개입하는 것이다. 전두엽은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애당초 진짜 위협이 존재했는지 판단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존 경보망에 무언가 걸렸을 때 신중하게 생각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돌아보고 교감신경계가 과임반응을 일으켰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스트레스 앞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다시 불이 난 건물을 예로 들면 화재 현장에서 뛰쳐나온 뒤 한다름에 찻길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 일어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된다. 코르티솔은 위험에 대처할 때 자원을 끌어온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가빠진 호흡과 심장 박도기 신속하게 폐화산소를 근육에 공급해 우리가 위협에 싸우거나 도망치게 한다. 그러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 누적되면 심신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 코르티솔에 오래 노출되면 불안, 우울, 불면증,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현대사회에서는 실제 위협이 아니더라도 온갖 요인에 따라 뇌의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반응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랑말랑한 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뇌 회료를 재구성하면 된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청년기부터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상은 정반대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말랑말랑하고 일생에 걸쳐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생각, 행동, 경험의 변화에 적응해 뇌는 계속 변한다. 회복탄력성을 키우는데 기막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경가소성은 이 책에서 배울 여러 훈련법과 과학적 기반이 된다. 반복된 활동으로 강하게 연결된 특정 신경망은 생각과 행동의 동선이 된다.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그 동선을 심화하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실행하고 반복하면 또 다른 뇌의 사고 프로세스가 생겨난다. 놀랍게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진짜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 긍정적 경험이나 감정, 성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면 관련된 신경연결회로가 자라나고 뇌는 긍정성에 집중한다. 반면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난하면 부정성을 키우는 셈이 된다. 강력하게 연결된 신경세포, 뉴런 집합은 학습이나 습관 형성의 토대가 된다. 생각, 느낌, 신체 감각이 신경연결망을 형성하거나 변형한다는 사실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되었다. 이 연결망은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재회로화를 진행한다. 뇌에서 동일한 신경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날수록 뉴런의 연결과 조직화는 더 강해진다. 다시 말해 한 묶음으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한 묶음으로 회로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복탄력성 개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것을 거듭 생각하면 신경회로가 더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확장된다는 말이다. 염려, 두려움, 불안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덜 사용할수록 위축된다. 그러므로 현대신경과학은 잘 되는 일에 일부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다. 존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비판적이고 까다로웠다. 아버지는 형에 비해 존이 똑똑하지 않아 학교 공부에 뒤처지고 운동도 못한다고 자주 말했다. 성인이 된 존은 열등감이 가득했다. 사소한 피드백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자신의 언행을 치열하게 거멸하곤 했다. 40대의 시련을 겪은 뒤에 존은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행동과 감정의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다루게 하는 사고방식과 이미지, 신념,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다. 존은 자신의 사고패턴이 아버지의 심술 굳고 부정확한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는 난 강점이 많아, 난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라며 인정하고 공감의 메시지로 맞서는 훈련을 시작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불안은 차츰 줄어들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존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정적인 신경 경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냈다. 인생에는 피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기 마련이지만 뇌의 강력한 재생 능력을 활용하면 현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존도 과거는 바꾸지 못했지만 현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 3. 회복탄력성 개발에 출발했다. 회복탄력성 개발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방식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무범적인 반응이 있고 결과도 같아야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도전에 맞설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회복탄력성 공식을 찾아야 한다. 회복탄력성을 개발할 때 자신이 성장한 정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너그러움과 공감이야말로 회복탄력성의 주춧돌이다. 자신에게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한다. 어떤 여정에 있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그때부터 나는 변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로즈는 18살에 처음으로 우울증 발작을 일으켰다. 10대 시절 불안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몰아붙여 전과목 A 약점을 받는 우둔생이었다. 축구선수로도 맹활약했다. 자신의 모든 능력에 큰 자긍심을 느꼈고 가고 싶은 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했을 땐 짜릿함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첫 학기에 자신과 맞는 친구들을 찾지 못해 고립되어 갔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자신을 두고 남들처럼 인기가 없다고 자책했다. 사회생활에서 위축되자 급속도로 침체에 빠져들었다. 절망한 그녀는 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엘리사도 18살의 우울증을 겪었다. 그녀도 우둔생이었고 운동과 예술의 소질이 있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설렘과 호기심으로 첫 학기를 맞았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무렵부터 학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수면 장애와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었다. 바로 이때 우울증세가 나타났지만 이것은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해 캠퍼스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또한 룸메이트나 다른 지인과도 교류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1학년이 끝날 즈음 그녀는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두 학생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비슷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사건을 실체보다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우울증과 불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엘리사보다 로즈가 자신에게 더 엄격한 편이었다. 로즈는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스스로를 더욱 자책했다. 반면 엘리사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병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덕분에 우울증 초기에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사실 사람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잠재력이 여기저기 부딪혀 마모된다. 사회적 조건화도 마모의 원인이 된다. 성별에 따른 기대치, 인종, 사회적 지위 등 압박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이 사회적 조건화를 만든다. 사회적 관습에 순응하든 안하든 가족, 스트레스, 편견, 빈곤, 트라우마, 폭력 등이 전반적으로 작동해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을 습득하는 길은 우수히 많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 사람의 회복탄력성에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밝혀졌다. 달리 말해 회복탄력성의 상당 부분은 비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의 지원, 자기성찰, 소속단체, 상담, 마음챙김, 신앙, 영성 같은 외적 조건이 회복탄력성 형성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4.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지금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평정심과 자신감을 얻거나 소중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괴로워서 이 책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각자의 사연은 소중하다. 우리는 누구나 주어진 삶을 걸어간다.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걷는다. 주위 환경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환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수한 외부의 영향이 지금의 나를 비전했기 때문이다. 그 중 어떤 영향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영향은 통제 밖에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것이다. 인생길에는 생각보다 선택지점이 많다. 선택 가능한 대안을 발견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핵심 전략이다.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일을 돕고 싶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을 일생의 작업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완벽한 인생은 없다. 이 책을 읽을 때 제발 자신에게 관대해지길 바란다. 당신에게 맞는 정보는 무엇이든 흡수하되 맞지 않는 정보를 억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다. 사실 완벽이라는 건 애당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회복탄력성을 개발하는지 명심한다. 현재 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부디 분주한 시간에서 벗어나 인생을 성찰하고 심을 얻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시간을 내는 것이 정 어렵다면 회복탄력성 개발을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보자. 이 책은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이 가장 힘겹게 다가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역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 현재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에 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잠깐 밀어놓은 일들도 나중에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개발은 일종의 프로세스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회복탄력성 개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일종의 프로세스다. 이 책은 회복탄력성 개발에 유용한 훈련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회복탄력성 훈련은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다양한 유형의 훈련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마다 맞는 방식이 따로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각자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회복탄력성 개발은 비선형적 경험이다. 나도 성장과 치유뿐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었다. 인생은 계속 좋을 때도 있고 계속 나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다. 이 책을 처음부터 완독해도 좋지만 마음에 와닿는 페이지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읽다 보면 조용히 명상하거나 친구와 토론할 만한 생각거리가 보인다. 이것이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어떤 길을 가든 늘 희망은 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회복탄력성이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내면에는 생존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다. 아무리 인생이 암담해도 회복탄력성은 바닥나지 않는다. 내 삶에서 내가 만난 환자나 내담자의 삶에서 거듭 목격한 진실이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내면의 자원이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끌어다 쓰고 재춘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있다. 내 경보 시스템은 과임반응을 일으켜 우리는 사소한 사건에도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을 보인다. 이 반응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불안감과 온갖 신체 증상을 유발한다. 뇌는 말랑말랑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훈련을 통해 부정적 성향을 건강하고 긍적적 성향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멘탈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회복탄력성 개발은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여정이다. 회복탄력성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 가족, 공동체 지원, 자아성찰, 소속단체, 상담, 마음챙김, 신앙 등 여러 요소가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자기 판단을 삼가는 것과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것은 회복탄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